친구들 하이오 하이오 오늘 영영희 선생님이랑 같이 먹방 교실 할거예요 오늘 메뉴는 여기 맛초킹 맛초킹 여기 치아호 치아호 여기 밥 밥 여기 치킨무 치킨무 까지 BHC 메뉴를 먹어볼거예요 어 BHC가 뭐예요? BHC는 뭔지 모르지만 바비큐 핫치킨 맛있는 치킨이 많은 집인데 오늘 요렇게 맛있는 치킨 가져왔으니까 먹어볼거예요 어 영영희 선생님 못 드시잖아요 맞죠? 왜 못 먹어요? 영영희 선생님 인형이니까 저 인형 아니에요 인형 맞아요 아니에요 영영희 선생님 만약에 이 치킨을 먹는다면 오늘 선생님이 영영희 선생님 입안을 양치질하는데 한 한시간 걸릴거 같아요 왜 그러니까 선생님 먹는거 보고 어떻게 먹어주세요 이렇게 말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양치 한시간이나 해야돼요? 네 그러니까 못 먹을거예요 그러면 일단 여기 맛초킹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먹으면 맛초킹이에요? 네 맛이 아주아주 좋아서 맛초킹 이라는 이 음 무슨 맛이에요? 매워요? 음 음 그렇게 많이 맵진 않군요 음 간장맛이 아주 맛있고 아주 바삭바삭 조금 매운맛 나는데요 냄새 한번 맡아볼래요? 네 어 어떤 냄새에요? 좀 매울거 같아요 매울거 같아요 네 네 많이 맵지 않고 아주 맛있어요 어 한입 먹고 이렇게 맛있는 살이 다리살이 들어있어요 아 아주 맛있습니다 보들보들해요? 응 오 맛있다 응 저도 어머머머리요 업무를 하면 양치질 1시간 해야된다니까요 응 응 응 밥이랑 같이 먹으니까 훨씬 맛있어요 이게 짭조름하신 맛이 있어서 밥이랑 같이 먹으니까 맛있습니다 이번에는 치아오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아오 치아오 치아오는 색깔이 간장 베이스가 아닌 것 같아요 베이스요? 간장으로 만든게 아니라 중국음식 소스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먹어볼게요 깡풍기 깡풍기 소스인 것 같아요 치킨이 안 바삭해요? 바삭바삭합니다 소리가 안 나요? 우리는 ASMR을 안해서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여긴 마이크 달죠? 그래야 소리가 날 것 같아요 네 이것도 맛있으니까 밥이랑 같이 먹어보겠습니다 근데 오늘 제 옷 입으셨네요? 응 맞아요 용용요시에요 맞아요 제 친구 같아요 응 유명하네요 저기 치킨 모두 먹으세요 응 응 우와 두 개씩 드시네요 맛있어요? 저도 먹고 싶어요 안돼 안돼요 왜요? 나중에 구독자 10만명 되면 먹게 해줄게요 구독 10만명 많이 내주세요 이번에는 너무너무 맛있으니까 이렇게 두 개를 두 개를 두 개를 한꺼번에 입에 넣어서 아 아 아 음 시무룩해요 시무룩해요 먹기만 해요? 오늘 다른건 안해요? 응응 왜요? 너무 멋있었어 어 저는 맛도 몰라요 냄새 냄새 저거 치아오 냄새 못 맡아봤어요 응 치아오 냄새 맡아드릴게요 어 이게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응 이게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얘도 두 개 찍어서 노란건 뭐예요? 음 땅콩 땅콩? 땅콩? 어 땅콩이랑 같이 드세요 응 고소하고 맛있어요 네 땅콩 오늘은 그냥 식사하시는 거예요? 네 이게 재밌어요 먹고 싶으면 엄마한테 사달라 하세요 얼마인지 궁금하지 않아요? 어 비싸요 이거는 망고 19,000원 19,000원 얘도 19,000원 19,000원 얘는 집밥 집밥 얘는 서비스 서비스 전에 미국에 갔었는데요 미국에는 이렇게 맛있는 치킨이 없어요 전부 후라이더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치킨이 최고죠 맞아요 맞아요 미국에는 배달도 안 와요 우리나라는 무슨 민족? 배달의 민족 맞아요 근데요 미국에서는 배달시키면 드론으로 와요 벌써 드론으로 주문하는 거예요? 맞아요 우와 역시 미국 무인으로 와요 영종이 쌤 날 수 있으니까 드론처럼 배달해도 되겠다 저는 날아가서 먹는데요 맛초킹이 조금 더 짜서 밥이랑 먹기 좋고요 치아오는 맛초킹에 비하면 조금 덜 짜서 밥이랑 먹기는 좀 그래요 치아오는 그냥 먹는 게 좋고 맛초킹은 밥이랑 같이 먹는 게 좋고 이렇습니다 뭐가 더 달아요? 단거는 비슷비슷한 거 같아요 저는 단 게 좋아요 오늘 이렇게 먹어보고 뭐가 더 맛있는지 BHC 두 메뉴 중에 뭐가 더 맛있는지 결정해 볼 거예요 이번에는 맛초킹이랑 치아오를 섞어서 햄버거처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이 엄청 크시네요 음 이렇게 섞어서 먹으니까 맛초킹 맛이 더 강해가지고 치아오 맛은 거의 나지 않아요 맛초킹 맛만 납니다 맛이 초킹에서 더 강하구나 네 맛초킹이 맛이 초킹에서 더 강한 걸로 이번에는 맛초킹을 두 개 찍어서 밥이랑 같이 먹겠습니다 입이 크니까 입은 제가 더 커요 저는 한 입에 치킨 다 먹을 수 있어요 배 안 부르세요? 이제 배가 불러오셔야겠어요 근데 남기면 제가 먹을 거예요 먹으면 안 돼요 몰래 먹어야지 몰래 먹을 거예요 좀 남겨줄까요? 모르겠어요 남기든지 말든지 음 그러면 영경이 쌤 먹을 수 있도록 세 조각씩 세 조각 두 조각 재난데 줄게요 이거 좀 이따 영경이 쌤 드세요? 그리고 양치질 한 시간 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양치질 한 시간 해도 치킨은 포기할 수 없어요? 맞아요 양치질 해주시는 거예요? 네 맛초킹이랑 치아오를 먹어봤는데요 BHC 치킨이죠 선생님의 생각에는 치아오가 더 맛있습니다 지극히 주관적인 평가니까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맛초킹은 너무 자극적이에요 맛이 너무 강해서 짜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먹으면서 계속 들었고 치아오는 색다른 맛이면서도 많이 짜지 않아서 계속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맛초킹이 좋아요 왜요? 냄새가 더 강하잖아요 아 여기까지 먹방교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영희 선생님과 함께하는 먹방교실이었어요 빠이요 빠이요 함께는 했는데 저는 안 먹었어요 이제 드시면 돼요 아 빠이요 빠이요 빠이요